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57레벨 탈출 레벨 57레벨 때리는 당첨자인 얼초 위드 제이디님 웬만하면은 제 방송 보시면은 다들 아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 지금 한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번 막아주면은 여기 다 빨려 들어옵니다 봤어요 본사람 봤어요 카펫에 빨려 들어왔죠 낙사를 한번 해주면 더 좋긴 한데 귀찮아서 안했어요 자 자력으로 성배 이용해서 코인 다 빨아들여주면은 됩니다 자 요렇게 봤어요 알겠네 빌드야 빌드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점프 해주고 하차 너무 피곤했는데 너무 피곤해 갑자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방송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슬슬 변신할 때쯤 부딪혀줘서 카펫에서 많이 빨아 먹어주고 여기서 변신하면서 여기까지 아까랑 점프 비슷한가 그냥 이걸로 갈게요 자 피핑 끝 여기서 쏴주고 여기서 일단 빠방 핫 둘 셋 넷 가요 일곱 여덟 그냥 바로 쏴주고 바로 점프해주세요 여기가 위에 거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불쇠 불쇠 잡아주시고 여기서 여기서 카운트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막 누르면서 그냥 점프해요 그냥 이러면 알아서 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쏴주시고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점프 좀 해주고 적당히 해주고 여기 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쏴주시면 아래 거 다 제거가 돼요 하나 제거 안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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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주고 그 다음에 날라오는 거 쏴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빨리 점프 또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슬라이드 그거까지 같이 쏴주면은 표창이 좀 오래 날라가요 아무튼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트 없애주시고 여기서 점프 점프 천천히 여기서 쏴주세요 쫄지말고 봤어요 아무튼 됐어 자 이러면은 그냥 6100인데 넘어갈게요 이건 운 그거 어 어쨌든 점수 차이가 만렙 계정이랑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잘 봐요 여러분들 마법의 빌드를 알려줄게 여기서부터 엔진이 차거든요 여기서부터 자 이제 거리를 보면은 딱 사이즈가 나와 여기서 이제 챔프 먹어주고 자 잘 봐요 잘 봐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이거야 이거야 스케이트지 당연히 스케이트 나도 받고 싶었는데 박을 수 없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질 곳이 없던데 그냥 아 당연히 스케이트지 사람은 스케이트지 아니 얜 딱 봐도 눈 눈 문 문 타게 생겼잖아요 스케이트지 누가 봐도 스케이트야 맞죠? 네 피 먹어주시고 여기서 아이도 먹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얘가 발동을 하죠 하지만 낭떠러지가 없어요 다음에 변신하면 돼요 침착해 침착하게 다음에 떨어질 생각으로 변신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낭떠러지가 많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봤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오케이 쉽죠? 너무 쉽다 진짜 너무 쉬워서 하품 나온다 자 여기서 한번 박아주세요 너무 쉬우니까 한번 경각심을 주라고 박아주는 거 어차피 변신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변신 못할 것 같아서 좋아 자 여기서 이제 달려가면은 여기서 죽어 뽐수 여기서 거대 한번 먹어주고 여기서 이제 카펫이 터진 거거든 카펫 짱 이쁘죠? 여기서 다 먹어주고 오케이 카펫 알차게 먹었다 연어는 뭐야 연어는 뭐야 갑자기 그 다음에 여기서 낙사 한번 해줘야 돼 낙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카펫 타임이 낙사를 아까 해야지 그나마 좀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그나마 좀 더 맞춰지거든요 봐봐 카펫이 여기 조금 해도 겹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석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석은 안 나오고 자 여기서 이렇게 먹고 종료 3천만점 10밀드 좋죠 맞죠? 챔프 괜찮아 크라이블드 4好像 아 이거 먹고 싶은데 허어얇씨 여기서 더 갈순은 없는데 여기서 종료합시다 reflect 한 screen 익삼 크게 다니어 cá 아우 고인 학사 러브 유 막변만 하자 러브 유 거리만 좀 맞춰볼게요 한옥가도 좀 레벨이 높아서 여기까지 가보자 아이씨 이거 다크초코 만렙이죠 생명물약 생명물약 생명물약을 줘 오 오케이 변신되네 변신되네 이건 다크초코 만렙이어서 이거 빌드 맞춰야돼 아아 됐어 됐어 그만해 하핳 여기서 한번 막아주고 파방 하면 변신하겠지 그러면 딱 빡빡빡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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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셔 빡빡 빡빡 아 저거왜 안먹냐 아 안먹길 잘했어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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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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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분은 진짜 그레이트 엄청 잘트네 자 갑시다 이거 막 변해 막 변하고 그냥 그 랜덤 패턴에서 끝낼게 랜덤 패턴에서 끝내면 될 것 같아 그쵸? 랜덤 패턴에서 핫두셋 짠 먹고 끝내 너의 한계야 너의 한계는 소금아 어 2680만점이 어 너의 한계야 아 얼촌님 어서오세요 아 얼촌님 계정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든 일은 잘 풀리는 것 같아 뭔가 막 막 변 딱딱해서 좋은 것 같아 얼촌님 계정이 뭔가 애매한게 없어 애매한게 없고 막 변을 어떻게든 막 막 악착까지 하면은 딱딱해도 좋네요 얼촌님 얼촌님 지금 계정이 어? 11억 천만점 찍었죠 예 10억 천만점 찍었죠 얼촌님 최고 기록이 어? 지금 보여요 안보여 예? 점수 보여요 안보여 우리 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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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와우 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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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두 번 뜬 것 같아 얼촌님 계정이 그래도 막 변을 어떻게 막 딱딱하는 것 같아 신기해 이런게 좀 드문데 얼촌님 보여요? 지금 막 변하기 위한 어허허 얼촌님 얼촌님 보여요?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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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 얼초님 보여요? 자어 여러분들 얼촌님의 계정 흠 하... 10억 천만 점이었거든요 최고신 기록이 10억천만점인데 무려 제가 이제 때리려는 해서 일억 사천만점을 올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